옷 입고 천천히.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그렇게 막 가려고 그래. 어딜 그렇게 가려고 그래. 이리 와. 이게 지금도 그냥 막 자신 있게 막 가잖아요. 못 가게 하면 돼요. 못 가게 하고 이렇게 걷고. 이리 와. 고집세. 맞아요. 얘는 되게 웃기다. 짓지 못하게 하면 기죽고. 기가 산다라는 건 짓는 거야. 이리로 오세요. 네네. 어머니, 다시 줄 잡으세요. 아이고. 날씨가 굳이네. 천천히 가세요. 네, 네. 가자. 아이고. 잘하잖아요, 그렇죠? 어머, 안 짖어요. 이렇게만 산책해도 얼마나 좋겠어. 응. 왜 안 짖어? 어머. 안 짖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어머니? 천천히 알아. 너 왜 안 짖어? 너 선생님 알아보는 거지? 이렇게.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안 짖어? 여기 카메라 아저씨들이 보고 좀 짖었어요? 말이 났었죠. 아냐, 아냐, 아냐. 가자, 가자, 가자. 짖어, 가자, 가자. 짖어. 짖어. 아이고. 이렇게 안 짖어? 여기 지금 다 모르는 아저씨들인데. 저기. 아, 안다, 제가 안다. 사냥절이 하나도 안 짖네요, 어머. 사냥절이 하나도 안 짖네요, 어머. 오훈아. 오훈아. 안 짖네. 조심하세요, 조심히. 안 짖네. 안 짖네. 이때는 생일 온다, 사연에서 술을 잡고 가만히, 철 좀, 이때 근데. 철 좀, 이때 근데 지지라고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살짝 줄을 이렇게 해야지. 어머니가 지지라고. 지져바라 하고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 선생님 이런 건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꼴이? 지금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무섭게 하는 거. 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욕쟁이 치워했잖아요. 왜 눈이 오는 거야. 아, 조심하세요. 뒤, 저 행인이 또 온다, 행인이 또 온다. 이렇게 하고. 네. 네. 어휴, 어휴, 잘 간다. 이렇게 하고. 안 돼, 지나간다. 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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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간다. 아휴, 잘 간다. 아휴, 잘 간다. 아휴, 잘 간다. 어머, 기분 조금 좋아졌나 보다, 그죠? 야야야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어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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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을 보고 안 지질 수가 없는데 얘가 처음 본 건데. 형님하고 도윤님도 내려와 보세요. 형님이 아저씨 역할 진짜 잘해요. 내가 멕시카로 돌아와라. 진짜 싫어하는 아저씨 역할을 진짜 잘해요. 그럴까요? 저희도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살짝 떨어져 걸을게요. 엄마하고 둘이만 걸어가봐요. 네. 네. 그러다가 혹시나 좀, 그러다가 어머니 너무 당기면은, 자, 줄 한번 줘보세요. 이거 하다가 줘보세요. 이거 당기면은, 자, 툭 잡아야 돼요. 아휴, 나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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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휴. 너무 당기려면, 사이. 아휴, 나휴, 나휴. 너무 당기려면 나휴. oppress을 earn 맛있다.